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. 서울시는 경찰 25개 지자치구와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 단속은 오전 8시부터 9시,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 설치 지역에서는 5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